라스베이거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K-POP 그룹이 무려 4개의 상을 휩싸여 음악 산업의 심장도 미국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들은 모두 올해 신설된 K-POP 부문 상입니다. 빌보드는 올해 9개의 상을 신설하였는데요. 그중 무려 4개가 K-POP 관련 시상입니다. 지난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 이어 빌보드 뮤직 어워즈도 K-POP을 시상 범주에 별도로 포함시킨 것인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물론 K-POP 팬들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POP와 아프로비트는 이 두 개의 상을 추가할 수 있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도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글로벌 시상 범주에서 이 두 개의 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K-POP이 아시아를 넘어 대중음악 시장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주류 장르로 인정받은 것이라는 평가인데요.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미국 내 판매 차트를 기반으로 한 미국 시상식인데 여기에 K-POP이 별도 부문으로 편입됐다는 건 자존심 강한 미국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물며 그 위상과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의견은 이번 K-POP 부문 신설이 K-POP의 인기를 견제하는 조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K-POP 관련 부문을 분리하여 시상하는 것은 강력한 팬덤을 바탕으로 대중투표에 강한 K-POP 그룹만 따로 묶어 경쟁시키고 주요 시상 부문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라는 우려인데요. 일례로 전국세븐의 경우 모든 가사가 영어로 된 팝송일 뿐만 아니라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까지 찍은 부분데도 일반 부문이 아닌 K-POP 부문 후보에 올랐고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K-POP 아티스트들이 일반 후보 부문에 오른 것으로 보아 K-POP을 의도적으로 배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수상은 불발되었지만 BTS 지민과 뉴진스 그리고 5050가 K-POP 부문이 아닌 일반 부문에 후보로 올랐는데요. 이들과 겨루는 상대도 에드 시런, 마일리 사일러스, 젤러 스위프트와 같은 세계적 팝스타들입니다. 함께 후보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이들과 어깨를 던지는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따라서 이번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K-POP 부문 진설은 K-POP의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적도인과 동시에 K-POP의 경계를 보여주는 가능자이기도 합니다. K-POP 아티스트가 수상할 기회가 많아지면 K-POP의 위상이 더욱 오를 수 있지만 K-POP끼리만 경쟁하게 되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미국 음악 시상식의 K-POP 부문 신설은 바로 K-POP에 던지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팬덤을 넘어 하나의 장르로 확고히 자리 잡은 K-POP 자신의 경계를 뛰어넘기 위해 어떻게 진화해 가야 할까요? K-POP과 Afrobeats 중 끝, 어떤 renews 그가 대항공이 빠른 시스테일 수 있는 아직도 비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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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이 이번 남의usi가 국회의원에서 4 K-pop awards. Starting off with K-pop, this year there are 4 K-pop awards. First and foremost, we would like to thank all of our stays. First and foremost, we would like to thank all of our stays. First and foremost, we would like to thank all of our stays.